아내인 저는 시가에 무뚝뚝한데 남편은 처가를 잘 챙깁니다. 남편은 처가를 잘 챙깁니다. 남편은 명절에도 같이 시댁에 가자는 말도 안 하고 시댁에서 오라고도 안 합니다. 제가 각자 집 알아서 챙기자고 했는데 남편이 처가를 챙길 때마다 명절이 부담스럽습니다. 자꾸 이러는 남편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 여성분이 매우 궁금하네요. 우리 어디 계세요? 아우리 맨 앞에 계십니다. 마이크를 한번 주실래요? 남편은 꾸준히 저희 집에 다 잘했고 저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시댁에 갈 수가 없는 제 마음이 그렇게 됐고. 명절만 되면 나도 가야 되는데 가는 게 맞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좀 남편이 잘하는 게. 미안한 것도 있고 민망한 것도 있고 왜 하자는 얘기를 안 하지? 우리 집안에 자기도 잘 좀 잘해 이렇게 이런 말을 아예 안 하세요? 네, 아예 안 해요. 그럼 오늘은 선생님이 오자고 해서 왔고 남편분은 흔쾌히 동의하신 건가요? 제가 하자고 하면 다 해줘요. 아, 그거는 좀 선생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콘서트나 모든 강연을 하다 보면 남자, 여자를 떠나서 나를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남성이나 여성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오늘 1등으로 제가 계속 본 분이 남편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게 따뜻한 느낌으로 나를 되게 이렇게.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서로, 서로 그런 거 아닌데. 아니, 진짜. 그래서 남편이 되게 궁금하시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인상이 너무 좋으시니까. 그런데 보통은 이제 남편들이 뭐 이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자기도 좀 잘해. 나도 잘하잖아, 자기네 집안한테. 왜냐하면 아내가 잘한다고 느낄 만큼이잖아요. 그런데 좀 그렇게 말을 안 하시는 그런 게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아니, 제가 처가에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집에 잘하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제가 특별히 뭘 챙기거나 뭘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니까. 지금 남자분들 아까 소리 들었죠? 남자가 원래 잘 감탄살 안 내거든요. 그런데 남자들, 아, 저 새끼, 저 있어. 혼자 좋은 거 다 하네. 혼자 좋은 거 다 하네. 나 뭐야. 나 뭐냐고, 나는. 지금 그, 그 소리가. 그런데 그러면 그래도 보통 내 집안에 대한 얘기를 좀 그래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하고 안 맞아요, 성격이 서로. 아, 아내하고. 그래서 저는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또 그게. 괜히 데리고 가서 또 뭐 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어머니도 불편해하는 걸 제가 보는 게 싫고. 그러니까. 솔직히. 아내 집안 분위기가 좀 살갑습니까? 우리 집안 분위기가 좀 살갑습니까? 초밥집이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저희 집은 그렇지 않거든요, 또. 그게 부러웠었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게 부러웠었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분위기가. 가면 이제 어, 박수방 왔어. 막 이렇게 해 주고. 농담도 하시고. 어, 그랬어? 어, 우리 딸 살만해? 뭐. 너무 미안해, 나 항상. 아유. 박수방. 같이 얘기하세요. 똑같이, 똑같이. 나 그런 느낌 느꼈잖아요. 나 그냥 처음에, 처음에 느꼈어, 그냥. 선생님 본가는 좀 엄하세요? 네, 많이 엄격했죠. 그리고 또 아버님은 지방에서 장사를 하셔서 거의 집에 안 오셨거든요. 어려서? 네. 쭉 자랄 때까지는 이전에 한두 달 빼고는 거의 못 뵀으니까. 같이 어디 놀이동산도 못 가봤고 뭘 같이 한 기억이 없어요. 졸업식부터 입학식부터 아예 기억이 없으니까. 저는 아버지가 계셨지만 안 계신 것처럼 좀 오래 지냈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시니까 제가 아버지랑 이런 대화를 한 번도 못 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라는 걸 잘 몰라요. 이렇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뭔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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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존재하고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어떤 경험도 해보고 어떤 관계를 맺어봐야 그거에 대한 인식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린 날에는 아버지가 나한테 간섭을 못하니까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나이가 조금 먹으니까 이게 뭔가 의자에 앉았는데 등받이가 없는 의자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등받이에 이렇게 기대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오랜 시간 있어도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유튜브에 강연을 올리면 제일 많은 피드백이. 강연이 너무 유쾌한데 눈이 너무 슬퍼 보입니다. 그 댓글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거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왜 화가 났다고 느껴지냐면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를 들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는 이 사실을 증명할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이 확 천을 열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오는 당혹감이 그 사람에 대한 화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부모님처럼 저는 나는 데리지 말아야지. 나는 살갑게 좀 애들한테도 하고. 내 애들한테는 친구 같은 아빠처럼 되거나 아니면 진짜 잘해주는 아빠가 돼야지라고 했는데. 일부 또 제가 부모님한테 배워온 것도 있고 습득한 게 아까처럼. 그렇게 문득 나올 때가 있어요. 의외로 제가 고집도 많고 막 세고 욱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걸 또 잡아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분에서도 고마움을 느끼고. 저를 거의 만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맨날. 못난 사람을 아내가 아내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못난 사람을 아내가 아내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못난 사람을 아내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못난 사람을 아내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저분 대단한 분이에요. 최수종 혜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머니도 남편이 멀리에 있기 때문에 너 아빠 멀리 계시니까 그거 티나고 너 어디 가서 너 실수하고 엄마 먹칠하고 그런 거 엄마 제일 싫어. 이렇게 엄마가 했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빙이 두 번 되네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부편적인 문화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엄마들은 더 강해져야 돼. 남한테 손가락질 이런 거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에 힘이 좀 더 너끈하게 생길 때 내가 원했던 모습으로 나를 온전하게 대해주지 못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조금 더 마음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너무 자주 찾아뵙는 건 저는 서로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은 개자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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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개자이체는 제나래. 뭘 주다. 그리고 더 티나는 건 어머니들이 드실 만한 요즘에 그런 거 집으로도 많이 배송해 주잖아요. 그거는 가격 대비 효과가 되게 좋아요. 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있어요? 아... 역시 완벽. 고기와 다르시다. 완벽. 아내분 그게 잠펀치거든요. 이미 그거 다 지혜롭게 하고 계시네요.